한국국토정보공사 그만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그만 굴러, 보다가 잘 자기도 해줘 자기도 해줘 이쁘다 해줘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안녕하세요 초복을 맞아야 가족분들과 함께 복댐 맛있게 잘 하셨으리라 믿고 우리 막둥이가 전에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아빠 옆을 떠나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뛰어놀고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타고 그거 뭐야? 그건 뭐하는 거야? 연유 아니야 그거? 네 맛있어 맛있어? 이건 좀 달콤한 것 같아 그리고 이거 해봐요 엄마 이거 괜찮아? 맛있어 이거 맛있어 나 이거 다 한 줄 알았어 다 한 줄 알았어 저게 하프 있네 이건 더 달콤한 것 같아 엄마 맛있어? 엄마 아이고 오늘 너무 잘 놀았어 우리 지 안아줄 테요 한 번도 안 했어 오늘 아유 이뻐 아주 그냥 아 참 우리 배웠던 거 안 했다 지희야 엄마 엄마 수박 드세요 수박 드세요 아빠가 수박 사 왔어요 아빠가 오늘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유 오면서 아유 오면서 아베 난 다 먹지 못해 왜? 잠깐만요 왜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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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알겠어 자기 많이 먹어 오늘 초복이래 초복. 몰랐는데 JH 캠핑인가? JH 캠핑인가 하는 그 분 그 유튜브 200페소스 유난히 그 집이 싸더라 그래서 거기서 샀어 필리핀은 51킬로? 51킬로? 그럼 이거 4킬로 되겠다 몰라 4킬로. 아니 몰라 이런건 한국에서 쌀 수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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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따가 포크로 찍어줘라 하긴 우리집에 포크가 없지 없어 쌀 수도 있어 자 오늘 초복을 맞이해서 수박을 먹겠습니다 어떻게 뭐 이거 수박 먹는걸 찍을라 그랬는건 아닌데 수박 먹는걸 찍네 아 아 아 사양 흠 음 잘 익지 않았네 그치 응 잘 익지 않았네 그치 응 어쩐지 싸더라 이게 좋은데 수박이 좋아 어쩐지 싸 다른 수박 같은 경우는 막 2만 5천원씩 하더라 왕따우전 막 이렇게 하더라 어 수박 아주 좋아보이던데 1만 5천원? 응 아니 큰 사이즈 수박이? 응 이만해 이만해 와 미니 수박 이리와 응 자 빨리 드셔 아니 어디 덥지 드셔 1분간 1분간 먹을 기회를 주겠어 저는 덥지지만 이만해 기다려 지희야 다시 한번 좀 들어보자 엄마 엄마 수박 드세요 수박 아빠가 아빠가 수박 사왔어요 수박 사요 진짜 시드가 없다고? 그럼 우장춘 박사의 시 없는 수박인가? 아주 작은색 몰라? 이거 한국에는 있지? 워터멜론 유두아우 시드 우장춘 박사라고 닥터 우장춘이라고 닥터 우 닥터 장춘 우 약간의 시들이 작은 시들이 작은 시들이 작은 시들은 작은 시들이 그런 시들은 애를 못나 걱정하지마 맛있게 드세요 시를 없애야되는데 이거 맨날 날짜 계산해가지고 조심해야되니 큰 걱정일세 아이고 아빠 누른거야 응